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신트 검색 서비스 크리미널 IP에서 피싱 사이트로 검색됐던 사례를 한번 좀 리뷰를 하면서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 같은 경우는 애플클롬 바이레비.네플라이.앱 아무튼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도미니 주소가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의심이 되긴 되지만은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욕을 주더라도 이제 판단이 될 수는 없죠. 그냥 조금 의심을 뿐이고 그래서 어떤 사이트로 이제 지금 현재 어피식 사이트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맥북 프로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 사이트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물론 이제 IP는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그 부분 이제 뒤쪽에서 얘기하도록 할 것이고요. 한번 요거는 이제 제가 칼리 리눅스, 리눅스 사이트 쪽에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현재 세이프 브라우징 쪽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이제 살아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요것을 이제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피싱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부러 리눅스 환경에서 접근을 해본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요러한 의심되는 사이트를 그냥 윈도우즈 쪽에서 접근했을 때 혹시나 여기 악성 코드가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돼가지고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는 리눅스 환경이나 그런 데는 보통 저희가 자동으로 악성 코드 되는 사례들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가상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가상 환경 안에서 이제 감염되면은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면서도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요즘 뭐 이런 피싱 사이트를 뭐 동일하게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쭉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같은 경우나 기타 정보들을 탈취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도를 보시면 이제 맵핑 IP 우리가 크리미널 IP 쪽에서 체크한 것은 요러한 IP 주소들이 연결되어 있다. 현재는 저가 지금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그 도메인 어떤 IP가 이제 되어 있냐 뭐 핑을 때려 보셔도 되고 아니면 NS 룩업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IP가 요걸로 되어 있어요. 52.74에 166.77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에서 요쪽 위에 있는 사이트하고 점점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IP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바뀝니다. 물론 이 도메인들은 아직도 이제 살아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확인할 때는 또 막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P를 한번 의심되는 IP를 한번 보시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요게 이제 현재 등록되어 있는 malicious IP거든요. 현재 크리미널 IP 쪽에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커넥팅된 도메인 주소들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메인들을 연결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정보들을 보시면은 어떤 도메인들의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요런 사이트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1월 22일 현재 제가 오후 12시 33분이기 때문에 현재 요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오늘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되어 있을 거다. 요 사이트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제가 연결이 제대로 될지 아마 도메인은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보시면은 요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근데 사이트는 주소는 뭔가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 보더라도 좀 뭔가 의심되는 사이트처럼 좀 보이죠? 얘 같은 경우에도 접근을 해보시면 얘는 살아있네요. 뭐 아로칼인데 요 사이트도 대체 뭐 사이크?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쭉쭉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어 있고요. 요것도 이제 조금 뭔가 일렉트리기 때문에 돌돌, 돌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사이트 같은 GTA, 이거 게임이죠? 게임 그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런 것들이 아마 악성 코드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누르시면은 개인정보 입력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에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브라우저 크롭 쪽에서는 절대 접속을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제 아마존 쪽에 관련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이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악성코드 IP들을 퍼블릭으로 저희가 할당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악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정말 피싱 사이트들을 보시면은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아마존 쪽에서 사용했다고 안전하다 그러지는 않고 이거는 이제 범죄자이던 실제 일반적인 사용자이던 누구나 또 인스턴스를 이게 서버죠. 서버를 다 생성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또 갈아치울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측 사이트도 동일합니다. 요거 사이트 요 IP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굉장히 많은 커넥티드 그 다음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사용하고 있다. 아까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포트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포들은 안 열려 있습니다. 보통 HTTP하고 HTTPS만 포트만 보통 열려가지고 쭉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도메인들이 아까하고 좀 비슷하게 아마 두 개를 좀 교차로 사용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도메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희가 이미지 서치 쪽에서 이 피싱 사이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집중해서 요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싱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피싱 사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들만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맥 프로라고 하는 것들은 또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애제로 보여줬던 것이고요. 이런 화면들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사이트들도 지금 피싱 사이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IP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어떤 멜리시설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다라 보시면 되고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IP들을 우리가 이제 또 침입 탐지 시스템 쪽이나 그 다음에 그 웹키퍼 같은 웹 차단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이런 사이트에 혹시나 접근된 것이 있는가. 책임 뭐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또 신규 버전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뭐 많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많이 접근했으면 또 개인정보나 아니면 악성코드나 이런 것들이 걸렸을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단 정책을 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크리미널 IP에서 피싱 사이트 접근했던 사이트들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